묵다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의 은혜 속에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어떠한 강품이 불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을 떠서 모든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취될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성취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제목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WRC가 시작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현장에서 저희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세계 넷넌터대회는 또 하나님의 후대를 키우는 또 중요한 미래 시스템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저희가 또 말씀의 이 부분은 후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디모대 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은혜 안에 강한 제자의 응답입니다 1,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그 발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디모대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짐을 앞두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대에게 보내는 개인서신입니다 우리가 여기 소대지 1의 제가 은혜 안에 강한 제자의 응답 우리 십자가의 대속 안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강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는 내가 강하게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능동태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 강하라 부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하나님과 내 안에 맡겼던 그 죄의 담, 죄의 권세 그 안에서 하목제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강하다 이 뜻은 누구누에게 권능을 부어주다 활력을 불어넣다 주께서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대에게 디모대가 믿음이 신실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로 영적인 아들로 에베소 교회에서 심화하고 있을 때 디모대의 그는 믿음이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대가 이렇게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인 부분이 유약한 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대에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해지라고 그 너는 강하고 좀 더 담대하라는 개인적인 사역의 제자 양육의 바울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뭘 하냐 내 아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대를 영적인 아들의 부르는 그 음성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또 주일 강단 금요 예배 우리 또 교구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우리가 또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모든 말씀 속에 은혜 받았다 이걸 넘어서 1대1 바울이 디모대에게 개인으로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고린도 전우서 대살로니카 전우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보내는 편지지만 디모대 후서는 개인으로 보내는 부분입니다 항상 강단에서 단임 목사님이나 또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전체로 선포하는 부분이지만 내 개인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누구야 내 말이 들리느냐 하나님 들립니다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네요 우리는 이렇게 개인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그리스의 이름 안에서 너가 강하고 성격이 강해지고 몸이 튼튼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갈렙의 귀수였던 그 은혜 모세가 가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갈 때 그 요호수아에게 준 은혜 그 모든 부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안에 강한 제자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2절에 너가 충성된 자에게 내가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충성된 자들이 많습니다 각기 자기가 가진 달란트대로 우리는 그리스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 또 우리 중간사역자들 중직자들 모든 분들이 다 충성된 자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래요 우린 충성된 자들을 제자로 세워서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충성된 제자를 세우는 우리 개개인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코로나19가 너무 또 심하게 온 교회적으로 산발적으로 너무나 많이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난리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저희가 또 이렇게 소 모임이 또 폐지되어지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현장 예배도 올 수가 없고 소 모임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전화로 또 우리는 SNS도 통해서 우리는 또 제자 양육의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된 자를 우리가 또 세우고 그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행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WRC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현장을 보는 제자 그냥 오늘 우리 이번 강단 말씀도 풍랑 가운데 그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이 일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배 안에 같이 있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사건이 터지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문제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계획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초점으로 우리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내 벗은 것이 두려워 나무가지에 숨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나무가지로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안에 강해서 지금 이때에 WRC를 놓고 기도하고 이때에 또 내가 양육하는 제자를 놓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로 중성된 자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그 현장을 해석하고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나를 또 다루시고 연단하는 시간표현인지 우리는 영의 눈을 또 열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안에 강한 축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만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이때에 모든 것이 움츠려지는 이때에 영적인 것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무자비하게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둠 문제 해결자 이러면서 망원간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거리를 두더라도 영적인 부분만큼은 우리가 충성된 자를 또 내가 먼저 충성된 자의 응답을 받고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자를 가리킬 수 있는 미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모든 부분이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도 힘이고요 이 지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또 다른 랩런트를 세워야 되고 말씀자 사역자를 세워야 되고 우리는 또 전도와 성교 그리고 헌당의 응답 그 모든 부분을 쉬지 않고 우리는 이 코로나19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줌이라는 영상 그리고 또 핸드폰 많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라도 30%라도 우리는 은혜 안에 우리 스스로가 강화해지고 그리고 흩어져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WRC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민수기의 용사들입니다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세계보고마 속에 미래 시스템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에 소대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한 제자의 응답 우리 하나님과 1대1 교회 안에 제자의 응답이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의 응답이죠 지금 민수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탕꾼은 현실만 보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땅이란 걸 잃어버린 거예요 현실이 보여지는 게 너무 커서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현실이 내 코앞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내 한치 건너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움츠릴 수밖에 없죠 그는 가운데 영적인 여호사와 갈렙처럼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는 코로나19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의 밥이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우리 예원의 모든 분들이 군사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WRC에 지금 흩어져서 타원별로 하는 것도 이제는 안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부터 어린 랩런트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광수 목사님 또 우리 정은주 단임 목사님 우리 모든 또 스태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응답의 첫 번째 작은 소대지 부분은 뭐냐 고난과 함께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제자의 양육의 부분에 고난을 피해가라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은 생명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었고 매였고 쫓김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뭐랄까요 수동적이고 그런 환경을 탓하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19에 너무 위험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원교회 헌당의 시간표 WIC의 시간표 우리 하반기의 사역의 시간표에 맞춰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속의 고난에는 왜 두려움이 없느냐 물론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고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하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시간표이고 정금같이 나오는 이 어떠한 사항에서도 내가 말씀 속에 또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코로나19는 다 나홀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만 우리는 예원교회 강단의 중심으로 보여지는 건 흩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20세 이상의 민숙이의 용사들처럼 우리는 동시에 교회에서 우리가 삼삼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훈련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 하냐 그 호난을 함께 받는데 너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얼메이는 자가 없는 것처럼 개인적인 내 생활에 어떤 것도 이유를 대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 개인의 사정들이 너무 많죠 직장도 다니고 또 우리는 우리 주의 길 가는 저희들은 다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지만 평신도 분들은 다 각기 가문의 시간표도 있고 가정의 시간표도 있고 직장의 시간표 돌발사고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그 어떤 개인의 시간표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WIC다 오늘 오후에 또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에 우리가 또 이 시간표에 맞춰서 만남도 모두 이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대요 경기는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뭐 축구를 하는데 나는 20명을 데리고 가겠다 나는 기분이 좋으니까 50명을 데리고 가겠다 그건 게임이 아니죠 그건 경기가 아닙니다 그냥 놀이죠 우리 영적인 부문은 경기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영적인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예원교회의 영적인 경기의 말씀은 마태복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저희가 이 마태복음 또 말씀 속에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민숙이 13장 14장의 말씀의 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원단인 또 느예미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올해 이 코로나랑 싸우고 또 이번 주 강단의 또 방향에 맞춰서 경영적인 경기하는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군인 또 로마 안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경기 안에 우리는 영적인 경기를 하는 거다 이 경기는 복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보로 싸워야 된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열정으로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공중권세를 가지고 또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부분은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인 말씀의 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너 안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 그리고 나한테 배운 나한테 들은 그 발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발음 복음 그 발음 교훈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의 성육신 그 그리스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의 부활 승천과 재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성한 그 모든 것을 법대로 했을 때 마지막 경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자는 간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영혼구원 제자의 양육은 내 개인의 부분에는 군사의 훈련으로 또 우리가 영적인 사단의 부분과는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경계하는 자의 눈이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눈을 그거를 지켜야 보이는 게임을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경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영혼을 우리가 아까처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고 또 다른 자를 가리킬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은 농부의 마음이 아니고는 제자의 양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을 사육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주고 그냥 몸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썽과 영혼을 사랑하는 부분 전두와 성교의 방향 맞추고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그렇게 농부처럼 곡식을 우리가 거둘 때는 씨를 뿌리고 또 영양분인 거름을 주고 또 김을 메고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늦은비와 이른비에 또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 수고하는 농부의 부분에는 열매죠 열매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규칙과 법대로 해야 멸류관을 얻을 수 있고 군사는 명령 모집한 자의 명령을 들어야 전쟁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강단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않은 영적인 키가 열리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수고하는 농부처럼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깨를 놓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 내 소견대로 신앙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격리와 우리가 또 생활 속 격리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같이 포롬하고 또 같이 동력의 축복을 못 누려도 영적인 부분만큼은 어떤 때보다 더 우리는 동력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보금의 열매를 네가 맺기 위해서 너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대면하고 헤쳐나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안에 강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이 영적인 사역은 우리 안에 겨울음 이유가 많죠 코로나 때문이야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만나지 말래 그 안에 우리가 지키되 영적인 부분은 또 다른 미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 영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헌신과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을 사람 앞에 하게 되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중부의 기도를 하는 백부장의 그는 큰 믿음 그리고 우리가 열매가 있다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가정들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 강하고 또 예수 그리스 안에서 군사의 훈련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미래 시스템을 준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결론에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봄사에 내게 종명을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해석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환경 속에서 땅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 우리는 사람의 똑똑함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수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오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또 우리 사역의 부분 제자의 양육의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가장 어려운 이때에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소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은혜 안에 강한 자 충성된 제자의 응답 미래 시스템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경계하는 자의 이 영적인 규칙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운영하는 최고의 하나님 군사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이는 코로나19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 WIC에 또 우리 랩런트가 세워지고 우리 개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